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자 NHN 재무에 관한 것들. 재무 얘들은 그 그 재정건용성이 너무 좋아서 간단한 것만 그냥 보고 그냥 넘어 갔도록 할게요. 유동자산 1조 2천억, 비유동자산 1조 7천억, 유동부채 6천5백억, 유동부채 6천5백억, 비유동부채 2천8백억, 부채총계가 9천3백억인데 이 중에 외상값이 한 6천억 정도 돼. 외상값 빼버리면 외상값 6천억 정도 되지. 5천억인가. 빼고나면 이자 내는 부채는 1천6백억 정도밖에 안 돼. 거의 줄돈, 미리 받은 돈 이런거는 외상값 주는 부채가 아니잖아. 미리 받은 거 이런 것들도 부채로 잡거든. 주면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 자산은 1년에 바꿀 수 있는,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이라고. 유동자산이라고. 비동자산은 1년에 현금으로 갖고 힘든 것들. 자산 안에는 부채 자본을 합친 것을 자산이라고 한다. 부채 앞에 유동이 붙으면 1년 안에 갚아야 될 걸 비유동이 붙으면 장기성 부채라고 한다. 자본금 항목에서는 액면과 곱하기 주식수를 자본금. 발행가에서 액면가를 뺀 나머지 금액 곱하기 주식수를 자본익려금. 자본기사구청요소는 해외사업에서 혹은 신주를 발행해서 추가금 들어오는 것들.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플러스 마이너스. 이익여금은 순이익이 쌓이는 금액. 그래서 이걸 다 합쳐서 자본금이라고 한다. 자, 그러고 넘어가면 재무상태에서 이제 증가된 것만 칠해볼게요. 당기 금융상품. 당기. 유동자산은 1년 안이잖아요. 당기. 1년 안에 사고 팔 수 있는 금융상품이 420억에서 600억으로 증가. 증가.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2,600억에서 860억으로 감소. 당기 손이 사고 팔고 하는 게 2,600억에서 800억으로 감소. 매출 채권 3,000억에서 4,300억으로 증가. 1,300억이 증가했지. 매출 채권은 일해주고 돈 받는 건데 얘들의 상품은 뭐다? 보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광고 수익, 수수료 수익, 혹은 게임 캐시 이런 수익 들어오는 거잖아. 매출이 채권에서 손실 충당금을 설정하는 게 뒤에도 나오지만 한 3% 정도. 100개 중에 한 3,4개 정도 못 받고 나머지는 다 받는다고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 입고로 다 받는다고 보면 돼. 미수법인세 환급액 69억 증가했고. 유형자산 3,800억에서 4,800억. 1,000억 정도 증가했어. 유형자산 눈에 보이는 거. 무용자산 3,700억에서 4,200억. 한 5,400억 정도 증가했고. 부채로 넘어가면 단기 차익금 봐봐. 단기 차익금이 710억에서 770억. 60억 정도 증가. 차익금 60억. 차익금이 은혜에서 돈 빌리는 거거든. 이자 중에서. 60억 정도 했어. 기타 유동금융부채가 88억에서 141억. 그리고 외상값이 4,000억에서 4,200억이잖아. 맞지? 외상값은 줄었지만 4,000억이 외상값이란 말이야. 유동부채 중에 6,500억 중에 4,000억이 외상값. 외상값은 이자 안 주는 거란 말이지. 기타 유동부채가 1,000억. 그리고 비유동부채는 매입채무 외상값이 또 1,000억이 있네. 1,000억하고 2,000억 더하면 한 5,500억이 외상값이다. 맞지? 장기 차익금. 은행에서 길게 이자 주면서 빌리는 게 436억. 그리고 확정급여부채. 이게 직원들한테 주는 그거 맞지? 이거는 자세히 안 알아봤네. 충당부채. 충당하기 위해서, 메꾸기 위해서 설정해놓은 것들. 그러니까 이것도 이자 안 주는 것들. 이자 안 주는 것들. 차익금 정도가 이자 주는 거지. 나머지는 이자가 안 주는 거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자 주는 비율을 따지면 얘들의 부채율은 더 낮다. 라고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매출 1,500억의 원가 98%. 얘들 원가가 너무 많이 들어가더라. 원가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1,500억의 원가가 98% 들어가면 장사하면 안 되잖아. 맞지? 장사하면 안 되는데 장사를 하고 있다. 그래도 적자가 안 나니까. 적자가 안 나니까. 1%의 마진이 있어도 적자가 안 나. 그렇다면 다른 말로 하면 얘들이 공장을 지어야 되는 경우라면 대규모 투자가 엄청나게 큰 돈이 들어갈 수 있잖아. 그때는 어떻게 돼? 돈 수천억을 땡겨서 뭔가 땅을 사든지 건물 올려야 될 때는 물건이 있어서 그런 걸 할 수는 있는데 얘들은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인건비에서만 쭉쭉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큰 센터, IDC 센터 이런 것일 때는 돈 좀 들어가지. 그러고서는 인건비 고정비가 많이 들어갈 뿐이지 기존에 있는 것에서 계속 복사, 복사, 복사할 수 있는 거니까 이 매출만 계속 증가되버리면 여기서는 영업비용은 계속 감소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지. 뭐 결제가 한 사람이 두 번 하던 걸 열 번 하게 하고 스무 번 하게 하고 서른 번 하게 하고 웹툰 한 사람이 한 번 보던 거를 열 번 보게 하고 한 번 보는 거 클릭 더 할 뿐이지 회사에서 원가 비용은 나가는 거는 고정비 지출은 일정하단 말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매출이 증가하면 그거는 더 다운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연금이나 한 10%씩 쓰고 있으니. 그래서 영업이익이 0.7% 밖에 안 나와요. 290억이 영업이익이니까. 원가. 근데 왜 290억이지. 내가 영업이익. 영업의 비용. 영업이익. 이게 영업 비용이 270억. 98점. 99.1이겠다. 99.1. 0.7% 나왔으면 왔지. 잘못 계산했네. 내가 잘못 눌렀네. 그래서 영업과는 상관없이 290억을 벌었고 영업 외 수익. 영업과는 상관없이 290억. 영업 외 수익이 또 124억 들어왔고. 영업 외 비용. 돈 굴려다가 까먹을 수 있고. 이거는 영업이익이고. 영업이익은 원가에서 매출에서 원가 벌어서 판간비를 뺀 이익이 영업이익이고. 영업과는 상관없이 벌어들이는 거. 왜가 돈 일을 자리가 돈이 나한테 벌리면 회사에 금고에 돈 쌓아둘 거 아니야. 금고에 돈 쌓아두면 그게 발생될 수 없잖아. 돈이 그냥 그대로 있으니까 땅에 묻어났으니까. 근데 그거를 은행에다 놔두면 뭐가 발생된다? 영업과는 상관없는 금융 수익이 발생될 수 있잖아. 그런 걸 영업 외 수익. 영업 금융 수익이라고 한다. 영업 외 수익이 124억 들어왔고. 비용이 98억 나왔다. 바른말로 은행에만 넣어놨으면 괜찮은데. 이걸 좀 돈 굴리려고 하다가 까먹을 수도 있다며. 까먹었다. 이런 것들도 있고. 98억. 금융 수익은 이자 수익 이런 것들. 511억 빌려줄 수도 있고. 투자할 수도 있고. 그런데 비용이 이자 비용, 손실비용 365억. 까물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관계기업에 투자해서 얻는 이익이 50억인데 손실난 것도 115억. 그래서 법인세 280억을 내니까 분기순이익이 116억. 영업이익이 290억이고 분기순이익이 116억. 1조에서 116억은 1%밖에 안 돼. 1% 분기순이익이. 작년에는 금융수익이 460억. 금융으로 버리는 게 비슷하고. 금융비용이 올해 빵가놨고. 작년에는 확 줄었고. 그리고 관계기업에 투자했는 거 41억, 48억 비슷하고. 영업이익이 700억. 290억인데 영업이익이 확 줄었다. 맞지? 영업이익이 확 줄었다. 그런 것들이 좀 차이 있다. 작년 대비해서는 작년 1조 3,700억이면 영업이익이 원가가 1조 3천억 빼면 720억이었는데 이번에는 원가가 98%, 99%나 원가 벌어서 판간비로 들어가서 영 못 벌었다. 투자를 많이 했다. 손실이 많이 받았다. 요런 데서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런 걸 다 떠나서 EPS가 182원 나왔어. 180원. 180원 나오면은 이걸로 계산하면 PER이 100정도 나와. 106배, 106배.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다. 이걸 뭐 이렇게 싸다라고 볼 수는 없지. PSR 수치로는 0.44 이렇게 나온다. 자, 어 자본 변동표를 보면은 시작할, 어 분기순이익은 이익익여금에 쌓이고 기타포괄공정가치식점금융자산 처분손익 요런 거 이렇게 처분했으면 그거 이득을 잡힐 거잖아. 맞지?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이걸 회사 돈으로 샀으니까 그걸 처분하면 다시 돌아와야 될 거 아니야. 그게 240억. 그 말 맞을 거야. 해외사업에서 들어온 게 120억 들어왔고. 자, 자기주식 취득 사야될 거 아니야. 그게 기타자본 구성요소에서 산다. 자사주 취득하는 거 320억 치 샀고. 비지배정보의 그리고 패스. 그리고 22년 1분기에는 분기순이익 64억 들어오고. 자, 금융자산평가손실 200억. 까먹었단 소리지. 자, 기타포괄공정가치 처분 순이익 224억. 팔아서 224억 들어왔고. 해외사업에서 270억 들어왔고. 자, 종속기업의 유상증자. 종속기업의 유상증자. 자본을 땡겼으니까 유상증자. 증자를 했으니 주식을 자본이 들어왔다. 300억. 무상증자. 여기에 있는 그 자본익려금에 돈을 빼서 일로 옮겼다. 이렇게 보면 되지. 무상증자니까. 주식을 불려줘야 되는데요. 그 불리는 주식을 어디서 땡겨야 되나? 회사 자본에서 땡긴단 말이야. 이리로 옮겼다. 이렇게 자사주 취득 433억치 샀다. 자사주 소각 748억치 소각했다. 소각하면 이익인여금에서 소각하면 샀는 걸 여기 자본에 기타 자본 구성 요소에 올라가나? 신기하네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됐네. 숫자가 똑같은 거 보니? 자, 이런 식으로 해결합니다. 현금 흐름표를 보더라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485억 마이너스인데, 어디서 마이너스가 크게 닿는가 보니까 영업활동 현금으로 분기 순이익 넣고 조정사항 그리고 자산 부채 증감 그리고 이자, 배당금, 법인세 이런 걸 다 됐을 때 플러스냐 마이너스를 보는 건데, 현금이 회사에 있으면 플러스 없으면 마이너스 환산이익 마이너스 돼 있잖아. 갈로는 마이너스 돼. 마이너스는 받을 거. 환산이익인데 마이너스니까 받을 거. 아직 못 받았다는 소리지. 평가이익 받을 거. 처분이익 받을 게 202억. 받을 거 50억, 30억, 뭐 13억. 이런 걸 퇴직금. 퇴직금 줄 건데 아직 안 줬으니까. 플러스. 이런 걸 다 다하니까 일단 조정사항에는 983억이 플러스인 상태고, 이자 수익, 배당금 이런 것들 다 됐을 때. 그리고 자산 부채 증감. 요거는 일해주고 받을 거. 외상가, 재고 이런 것들. 반품 이런 것들 다 적는 건데, 자산 부채 증감. 그 강값이. 아, 그 전에가 강값이요. 이거는 자산 부채. 매출 채권. 요걸 잘 봐야 돼. 마이너스 634억이 마이너스라는 소리는 매출 채권. 매출 채권이 증가. 135억치 못 받았다. 기타 유동 자산의 증가. 샀다는 소리지. 유동 자산을 샀다. 368억치. 매입 채무 감소. 외상값을 갚았다는 소리지. 갚았으니까 마이너스. 회사 돈이 나갔으니까. 기타 유동 부채 증가. 유동 부채가 증가했다. 유동 부채. 줘야 될 부채가 증가했다. 땡겨왔다는 소리지. 맞지? 반대로 해석하면 돼. 반대로. 그래서 요걸 다 다하고, 이자 배당과 이런걸 다 다하니까 총 됐더니만. 요번에는 마이너스네. 마이너스 485억의 현금 흐름은 막혀 있네. 마이너스 485억만큼은 막혀 있다. 투자활동은 576억에 투자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아, 플러스로 되어있는데. 요거는 마이너스가 되어야지. 투자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걸 썼는지를 보면 돼. 돈을.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처분 5000억치. 처분 350억치. 금융자산. 앞에 건 볼 것도 없고. 금융자산 금융자산. 단기 금융상품의 취득. 금융상품 금융자산. 비슷하지만 419억. 단기 대여금. 빌려주는거 153억. 공정가치 금융자산 취득. 비슷한거지. 3300억. 그러니까 얘네들은 3000억에서 5000억 정도를 돈 놀이로 굴리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거지. 3000억에서 5000억. 기타포괄 금융자산 100억, 200억, 1000억. 유용자산은 눈에 보이는거 1000억치 썼고. 무용자산 250억. 요게 실질적인 투자로 보일 수 있는거지. 얘들이 금융회사는 자회사로, 펀드회사로, 투자회사로 가지고 있는건 있지만. 기업들이 메인은 아니잖아. 게임회사, 커머스, 클라우드, 벅스, 티켓링크업 이런것들. 웹툰. 이런것들이 메인이지. 돈 놀이하는 은행은 아니잖아. 근데도 한 3000억에서 5000억 굴린다. 재무활동 현금은 마이너스 114억인데. 얘들이 해보자. 유상증자에서 509억 들어왔고. 차익금 120억 들어왔고. 상환된게 요게 이제 갚은거거든. 195억 14억. 리스부채 4억 124억. 자사주 434억. 요런걸 다 했더니만 재무활동이 114억이다. 부채율도 낮은데 요렇게. 자사주 쓰고. 자사주 밖에 갚은거는 단기차익금 상환. 요거밖에 없네. 맞지? 리스부채 상환. 자사주가 컸다. 맞지? 자사주가 컸다. 땡겨온 것도 509억 땡겼다. 요렇게 해서. 22년 8월에 150만주를 이익소각했다. 금융상품은 아까 말했다시피. 부채란을 보면 외상값이 5000억이고. 단기차익금 이자 주는거 670억. 장기차익금 400억. 합치면 한 1100억 정도 밖에 안돼. 1100억. 나머지는 외상값이에요. 외상값. 외상값은 이자를 안준단 말이야. 이자를 안주기 때문에 부채 6000억 중에 5000억이 이자 안주는 거니까. 뭐 볼 것도 없지 이거는. 맞지? 자 여기 보면. 복합금융상품 수익증권 펀드. 복합금융상품 1300억치 가지고 있고. 수익증권 534억. 수익증권 및 펀드 800억치. 지분증권 418억치. 채무증권 116억치. 지분증권 1701억치. 파생. 이거 볼 거 없고. 이러보면 뭐 이렇게. PSR이 1.24에서 1.88 되는 회사. 뭐 같이 평가를 하는 것들. 어렵다잉. 영업부분별 영업현황. 아까 봤던 거고. 지역별. 국내, 일본, 기타. 2천억. 국내가 1조 천억. 일본 2천억. 기타 2천억. 요렇게 되어 있다. 매출채권.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은. 2천억에 76억은 한 3.4% 나온다. 100개 중에 한 3,4개. 3개 반 정도가 못 받는다. 요렇게 해석하면 되지. 만기 1은. 만기 미도래 하는 거. 손상된 거. 7.73에. 나누기. 4,3,0,4는. 0.16%. 거기다. 곱하기 100은. 1.69%. 100개 중에 한 2개가. 이제 손상되고. 만기 안에. 나머지는 다 돌아온다. 그러니까. 거의 다. 현금이다 보면 되는 거지. 기타포괄공정가치. 아까 전에. 이거 사고 저거 사고 했던. 기타포괄. 기타포괄이 있잖아. 여기. 기타포괄. 기타포괄. 기타포괄공정가치 측정. 요런거. 지분증권. 요런거에 포함되어 있는. 277억이가. 자. 한번 보자. 기타포괄. 1,500이네. 1,500짜리네. 자. 총 1,500을 투자해서. 2,400이 됐다. 이게 중요한 거지. 야. 1,500을 투자해서 2,400. 그럼 뭘 투자해서. 본론 보자. 네오크레마 이거는. 상장회사. 네오크레마 이거. 그거. 헬리코덕트가 아니고. 그거 뭐고.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그거. 네오크레마. 아. 1,100. 1,800억대 들어갔어야 되는. 거네로크레마. 얘들 팔아먹었네. 자. BC카드도 가지고 있고. 유비벨록스. 데브시스터즈. 팀엑스. 이런거 다. 야놀자도 가지고 있고. 1,500을 투자했는데. 2,400이 됐다. 엄청 올랐다. 맞지. 투자 금액에 비해서. 돈 오려 할만하다. 맞지. 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신탁의 수익증권의 이런식으로 일본 국채에도 가지고 있고 코스맥스 바이오 RBW 더마쨍 뭐 이런 것들을 쭉 해서 3600억 투자인데 이거는 3400억 됐다. 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은 손해봤다. 원가보다 더 많이 까먹었다. 공동기업에 투자한거는 이렇게 쭉 레인보와 야드, SN게임즈, 소프트닉스 이런식으로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했다. 이런것들이 나오고 유형자산은 요번에 1000억 건설중인게 310억 비품 79억 기계장치 194억 얘들 기계가 194억 그리고 구축물이 구축물 도로철도 이런거 도로 굴뚝 이런것들 19억 건물 334억 토지 84억 이렇게 해서 1030억 썼다. 무형자산은 180억 썼다. 산업재산권 35억 기타 무형자산 132억 이렇게 해서 180억 썼다. 그리고 차익금 아까 봤던 1200억 정도다. 영업비용 원가가 매입한 재고비용의 자산화 비용. 이게 뭔소리 재고자산의 비용화. 원가 하여튼 들어가는게 1700억 이게 많이 들어갔네 맞지? 1300억 나가던게 1700억 그리고 인건비도 2200억 나가던게 2400억 한 200억 증가 있는거지 맞지? 인건비가 갑자기 증가한다는거는 사람을 더 썼던지 월급을 더 올려줬던지 월급을 더 올려줬던지 월급을 더 올려줘도 점화에 올라가지는 않을거고 사람을 더 땡겼다라고 봐야되는게 맞겠다 맞지? 복리후생비 증가 다 증가해서 다 증가해서. 또 크게 증가한게 직업수수료 7200억 나가던게 8200억 1000억 정도 증가했다. 수수료가 수수료가 증가했다는거는 그만큼은 물건들이나 이런것들이 더 많이 팔렸다 더 많이 클릭됐다라고 볼 수 밖에 없는거지 맞지? 광고선전비 610억이던게 980억. 그래서 작년 1조3천억 나가던게 1조5천억 2천억 정도가 증가했다. 2천억 정도가. 이것도 세무제표로 똑같은 것들이 있고. 배당으로 넘어가면. 배당은 21년 단기순이익 단기순이익 100만천만억. 10억. 100억. 1000억. 21년에 단기순이익 1400억이나 기록했어. 지금은 290억인데. 근데 추가적인 투자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 이를 기반으로 인한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이 주주가치에 더욱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배당은 실시 안났다. 돈 안줬다는거야. 순이익이 많이 남아도 우린 투자하는게 더 낫다고 판단해서 돈 안줬다. 그 대신에 24년까지 발행주식 총수 10%에 해당되는 3700만주를 지금 발행됐으니까 370만주를 특별 소각 진행할 예정이다. 그래서 지금 150만주를 소각했고 150만주를 소각했고 한 200만주 더 소각해야 된다. 요렇게. 4% 정도를 소각했다. 요렇게 나와있고 18년 이후 1300억 규모의 자사주 취득을 해서 수실공시를 통해서 소각 계획을 발표하고 370만주 주식 총수의 4%로 해당되는 150만주가 실제로 22년 8월에 주식 소각 완료했다. 그래도 주식 소각하니까 낫다. 배당 주는게 소각이 낫다. 둘 다 하면 좋은데. 5년 평균 배당이 없다. 주식 소각은 작아 없다. 매출 채권 대선 충단률은 4.4% 작년에도 4.5% 저작년에는 7.4% 요렇게 설정되어 있다. 이준호 대주주가 18% 지분을 가지고 있다. 자 국민연금도 들어와 있고 이준호 서울대 컴퓨터공학 박사 카이스트 전산학 석 박사 요렇게 돼 있다. 국민연금도 7월에 들어왔다. 22년 6월 29일 대량 보유상황 보수 기준 요렇게. 정우진 75년생 여기는 임직원이 70년대생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40대 기술이 13년부터 지금까지 대표이사 이준호 64년생 이렇게 75년생 쭉 나오는데 이사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자체 NHN만 하면 544명이고 3년 1개월 연봉은 한 7,700만 정도 되고 임원 등기사 3명 연봉 3억 7천이 이게 나누기 3 하고 하면 한 5억 좀에 한번 보자 3.7 37 나누기 3 플러스 37은 5억 좀에 못 되네. 연봉 등기사 3명 요런 식으로 돼 있다. 상장회사 3개 비상장회사 106개 그래서 총 109개 NHN 계열 회사가 있다. 상장회사가 뭐뭐 상장회사지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이 있다. 자 그리고 출자금이 얘들이 투자해서 출자금이 1조4천원이라 돼 1조4천억 출자금이 출자한게 자기가 투자한게 1조4천억 얘들 시총 9천억 밖에 안되잖아. 종속회사 근황 막 이렇게 쫙 나오지 거기에 90 몇개가 있단 말이야 90 몇개가 아까 전에 100 몇개가 있단 말이지 이만큼 종속회사들이 쭉 있다. 계열 회사 NHN 상장이 NHN NHN 사이버결제 한국사이버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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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검색해야 하네 벅스 이것도 상장돼있나 이렇게 돼있네 상장돼있다 쭉 이만큼 탑업인 출자 1조4천억 출자 4천억 1조4천억 그래서 이제 결론 보면은 자 봐봐 이제 매출 게임이 23% 결제광고 42% 기타 음원 이런것들이 34% 그래서 총 1조5천억의 매출 자 일본이 한 14% 기타 13% 국내가 한 70% 연구비는 한 9% 정도 1300억 썼고 자 배당은 없지만 추식 소각을 예정이다 24년 까지 지금 4% 했다 매출채권 대손충남료는 4% 그 직원 544명이 평균 건성 요소가 3년 1개월이고 7,700만원 정도 연봉을 받고 있다 출자금이 1조4천억 이나 된다 부처일원 44% 인 회사 자 원가가 98% 99% 들어갖고 아 이거 글자 잘 다시 수정해야겠다 99% 99.1 99.1 99% 정도 들어갖고 자 영업이익이 290억 행편없지 분기 순이익도 0.7% 행편없지 EPS의 의미없다 이거 PR 100배 PSR은 0.04 0.44 정도 나왔다 금융 부처 6,600억 중 외상값이 5,000억 이다 보니까 부처일 안 그래도 낮은데 얘들은 뭐 재무는 볼 것도 없이 잘하고 있다 사업을 얘들이 계속 잘할 거냐 못할 거냐 보면 되는데 이게 다 게임이나 결제광고 이런 것들이 꾸준히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클라우드 안 할 수는 없고 그거 음원 커머스 커머스도 그렇고 광고 결제광고 와 음원 커머스 클라우드 이런 것들이 계속 상승될 수 밖에 게임은 대박 하나 터지면 더 대박인 거고 한번 게임하던 세상은 계속 하니까 이거는 이제 네이버 금융 보면서 마무리 좀 되겠다 네이버 금융 마무리는 마무리로